항상 생각하는 소재들이 현실과 판타지가 혼합된 그런 경계가 모호한 소재에 관심이 많은데요. 인터넷 세계라는 것도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. 인터넷 세계에서만 서로 소통하던 사람들이 직접 현실에 나와서 몸을 부딪힌다는 것 자체가 어떤 두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그런 점이 되게 저는 마음에 들고 재미있었기 때문에 소재를 채택하게 됐습니다.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한 번도 영화에서 다뤄진 적이 없었고 가상세계에만 숨어있던 인여들이 현실이라는 링 위로 올라오기를 원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